아이고, 손도 안 돌렸는데 노래하려니까 이제 큰일났네, 큰일났네 야, 우리가 생사고락 참 오래간만에 하네 그렇게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소리하는 선생님들이고 자네 소리 어떻게 하려는가? 목이 갔어요 이미 그래도 해야 될 것은 해왔으니까 자, 목도로 한번 풀고 손가락도 한번 풀어봐 아! 어때, 되었냐? 됐어 그럼, 중순아 우리 아따 청을 맞춰서 해왔을 거 아니야? 청 한번 내봐 공중 옳지, 기억해라 응 어이 어! 하나, 둘! 여흥보 진리 흥보 은혜를 갚을 양으로 본표 박씨를 이래다가 물고 말리 조선을 따라와서 흥보 은혜를 갚을 양으로 흥보한 진진 처막 끝에 들어갔다 나왔다 무엇이라 지지조사 제비 말로 흥보는구나 어어! 어어!! 어! 지지지지 주지주지 거지언지 우지 메요 낙지가지 잘지언지 언지낙지 암지 표지 넷컥 낙지가지 잘지언지 언지 넙지 암지 표지 넷컥 낙지를 갱을 던져놓고 아따 형님, 뭔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왔어?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와? 이렇게 순차 죽겄는데? 그 제비 미쳤던갑네 기왕이 물 왔어 형님, 심읍시다 뭘 또 심어야 팔로 싹싹 내 비배물 제기야 아따 형님 한번 심어 봅시다 심어봐? 예 한번 심어 볼까요? 예 옳지, 그러면 박씨도 심는데 장단이 있다 그래야지 너 삽질 잘한께 박씨 심는 장단 한번 쳐봐 어, 쳐요? 어, 한번 해봐 예 옳지 통편 참아 담장 밑에 박구덩이를 널리 파고 아이, 저 박씨를 따둑따둑 심어놓니 일치월장하여 박순이 올라와서 어 칠팔월 찬 이슬에 박이 꽉꽉여 물었겄다 홍보가 좋아라고 박을 한통 따다 놓고 한번 타볼니 골로틴 실건, 실건, 시리렁, 시리렁 실건 덕질이야 네 박을 다 건드면 아무것도 나오지 말고 좋은 근포와 만나오너라 실용 실건 덕질이야 실용 실건 너희 주와 탕글어라 실용 식상 실건식상 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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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건식상 실건 실건식상 신윤 실건식상 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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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글! 상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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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마와 마. 형님... 어떤 도족놈들이 밥통 쏘고 싹 긁어갖고! 선생님. 경함이 저기 burden.. 어디가 써졌냐? 강민수씨 개탁 아니고? 강민수 개탁? 저놈 10년 전에도 열어더니 아직도 열어보고 있네 대사가 이거밖에 없는데 야 이놈아! 내가 가만히 볼게! 열 개자 터질 탁자! 나보고 열어보란 말이야 이 멍창한 놈들아 또 웃겨봐요! 그럼 형이 열어봅시다 뭐든 줄 알고 열어봐야 열어보지 갖다 버려버려 열어봅시다 물어봐 그럼 이거 열어봐도 되겠죠? 열어볼까요? 네 잡아라 살짝 잡아라 뭐가 나올지 모를게 아이고! 깜짝아! 열지 마라 뱀 나와 무험해 깜짝아 오살롤롬 갑시다 다시 잡아라 힘써요 무험해 돈 쌓아라! 무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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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여 이 진한 놈들아 이거 어쨌까? 우리 팔아주 공연보러 오신 분들께 이 돈과 쌀을 후붕하니 다 나눠드려왔을까? 아이고! 그래야죠! 광윤아! 예! 몽땅 다 나눠드리게 장단 한번 걸찍이 걸어봅시다 몽땅 다 나눠드fed 뭘찍이 걸어봅시다 놔bits 해봅시다 왑땅 왑머로 덕와되라고 improvis기 흥 82 대야 내고 구워내고 아이고 좋아 죽겠네 예언 361은 그저 구역 아이고 구역 나가라 아이고 뭔 병 달라들었냐? 신나서 형님 박익원 모시고 내 대겹박이 벌어져 먹었어 아야 난 누구냥 빠져보려 한다 그러나 저러나 저 많은 동갑살을 어떻게 깔아 저거? 아야 우리 관객분들 여기 오시느라고 점심도 못 먹고 왔을 거이다 우리도 이거 연습 안이라고 밥도 못 먹었으니까 광윤아 왜이렇게 크냐면 이 하늘극장만 하던 것이었다 밥은 흥부가 좋아라고 밥을 먹는디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똘똘 뭉쳐 갖고 어깨너머로 힉힉 던져놓고 딸깍딸깍 받아먹는디 꼭 이렇게 먹던 것이었다 흥부가 밥을 먹는다 흥부가 밥을 먹는다 똘똘 뭉치 갖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아니 더는 황 주ền rework 안 처음 너 parks 밥을 똘똘 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허허! 잘 먹었다! 전부가 이렇게 가라지 식구들하고 우리 관객분들하고 밥을 먹으시고 먹고 하도 좋은 게 저 돈과 쌀을 들고 한번 놀아보는디 시구나 철시구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생살지고 늘 가진 돈 우리 국령이 붙은 돈 이놈은 도냐 아하나 도냐 언제 갔다 이제 오느냐 시구나 돈 봐라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아 우리 집을 찾아오소 나도 오늘부터 기미들 줄 안다 시구나 철시구 시구나 시구나 철시구